네 인기가요 차트 모든 점수를 합산한 이번주 1위 과연 이번주 1위는 누가 될까요? 트로피님 축하드립니다 이 트로피는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죠? 네 맞습니다 따뜻한 봄과 함께 찾아온 저희 원증이 오늘이 마지막 무대입니다 네 그동안 스페셜 MC를 하면서 제가 더 스페셜한 시간을 가졌고요 매주 콘서트에 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우리 인기가요 스태프분들 전부 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저를 옆에서 많이 도와준 우리 형원씨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매주 매주 어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매주 매주 저를 도와 진심으로 꾸며준 우리 스태프들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 정말 마지막으로 찡찡이 맥날 응원하러 와준 우리 찡랑이들 너무 고맙고 우리 매주 너네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소중한 무대였던 것 같아 우리 다음에 또 보자